오늘 머리 어떻게 할까요? 제가 곱슬을 만들 수 있어요 곱슬이 한번 오픈할게요 곱슬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다 펴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안에 곱슬이 엄청 많아요 악성곱슬이 맞으시고 악성곱슬도 최대한 약으로 곱슬을 최대한 많이 펴고 볼륨매직보다는 아이용으로 작업하면서 곱슬을 펼 수 있어요 약 작업한 뒤에도 곱슬이 많이 남아있다면 볼륨매직 한 번 잡고 그 다음 아이롱으로 다시 작업하면 다른 사용법처럼 리포펌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 최근에 작업한 거 아니에요? 이 정도 칼감도 어때요?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바로 정금 진행할게요 Choose 마지막으로 여기로 클로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